논어 마음학 강설 221강입니다. 제 16권 개시 11장 12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언거구지 거처에 숨어서 뜻을 구하다.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공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견선여 불급하며 선을 보고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며 선을 보고는 항상 경애하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 불선 견 불선 여 탐탕하며 불선을 보고는 탐 더듬을 탐자지요. 끓는 물을 더듬는 것 같이 하는 것을 끓는 물을 더듬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빨리 빼는 거죠. 빨리 빼려고 하는 거죠. 오견기인은이와 내 그 사람을 보았거니와 오문기어로다. 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도다. 선을 보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불선을 보면 걸릇물에 손을 더듬는 것 같아서 얼른 빼야 된다는 얘기죠. 언거이 구기지하며 거처에 숨어서 구기지 그 뜻을 구하며 행의 의를 행해서 달기도 써 그 진리에 통달하는 것을 오문기어요 내 그 말씀을 말은 들었거니와 들었고 미견기인여라. 그 사람을 보지 못했도다. 여기서 견 불선 여 탐탕. 끓는 물에 불선을 보면 끓는 물에 더듬는 것 같이 하고 빨리 손을 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손 뺀다. 손 빼기를 해야죠. 또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불선을 하면 그 쉽게 말하면 손목을 잘라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하고 내가 잘못된 불선을 보면 눈을 뽑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육신적인 욕망을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솥뚜껑 잡기 이거는 이제 불가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나쁜 것을 할 때 경계의 말씀인데 뜨거운 솥뚜껑이 있는데 알고 솥뚜껑을 잡는 것하고 모르고 솥뚜껑을 잡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알고 잡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잡았다 손을 띄겠죠. 깊은 펄펄 껄놓은 물에 손을 집어넣은 것 같이 얼른 빼겠죠. 그런데 모르고 뜨거운 솥뚜껑을 어떻게 잡아요? 덥석 잡겠죠. 그래서 우리가 덥석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솥뚜껑에 손이 들어 붙어가지고 자기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말씀 진리 선과 불선을 분명히 알아서야 깊게 발을 담그지 않고 얼른 손을 빼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았고 또 그런 말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란 건 안자 증자 중국 뭐 이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거이 구기지 겉에 숨어서 그 뜻을 구한다. 독선기신 하는 것이죠. 홀로 그 몸을 선의하는 것이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으면서 참되게 선하게 하는 것이고 행의이 달기도라 정의를 행하면서 그 진리에 통달하는 것. 겸선천하를 하는 것이죠. 독선기신 하고 겸선천하에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게 바로 도를 얻었을 땐 도를 얻지 못할 때는 독선기신 언거에서 뜻을 구하고 도를 얻었을 때는 정의를 행하면서 그 진리를 세상 사람과 나누는 이런 게 바로 겸선천하 또 독선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경공이 유우마 천사호대 사지이래 민무덕이 칭언이오 백의숙제는 아우수양지하호대 민도금 칭지하느니라 기사지위여 인저 제 나라 경공이 1천천 삼아서 4마리 수레가 끓는 그런 말이죠. 4천마리의 마리도에 죽는 날에 죽은 일에 백성들이 무덕이 치느니라 일컬어서 덕을 일컬음이 없도다. 그러니까 제경공이 그렇게 큰 부자로 살아갔지만 백성들이 덕을 일컬어 그 제경공에 대해서 일컬는 말이 없더라. 백의숙제는 아우수양지하 백의숙제는 굶어 죽을 아짜지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죠.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되 민도금 칭지하니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칭지하니 일컬는 것이니라 기사지위여 인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한대요. 제나라 경공이고 제경공은 제나라는 제한공의 큰 나라 임금이죠. 그러니까 백의숙제가 아니라 제나라 한공을 도운 간중과 포속할 때 간중의 가장 폐제후의 큰 나라 임금인데 죽는 날에는 말 4천마리가 있었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에도 백성들이 덕을 일컬는 것이 없었다. 일컬는데 덕이 없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군자가 죽는 것은 종이고 소인이 죽는 것은 사라고 할 때 이 사지일은 바로 소인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의숙제는 고죽국 왕자로 지조있는 선비 우리가 배웠지 알고 있죠. 백의숙제, 수양지산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 부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뜻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